일단은 발길이 멉니다. 바로 벤치프레스로 벤치프레스! 와 벤치프레스 이거 진짜 힘든데? 벤치프레스는 무게가 다들 그렇게 많이 들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네네 상체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아오... 와 벤치프레스... 이게 운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다고 하... 팔굽뼈 빼기를 평상시에 해봤나요? 팔굽뼈 빼기를 평상시에 해봤나요? 팔굽뼈 빼기 다 그... 체력 측정 때 어 몇 개 정도 해요? 진짜 운동 빡세게 했을 때 내가 25개 해봤나요? 아 저는 긁어본 만큼의 특급전석 컷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팔굽뼈 빼기? 네 오 이게 또 팔굽뼈 빼기 근데 저는 약간 가라부대 느낌 있어가지고 가라부대? 가끔씩 두 개씩 플러스로 해 줘서 아 해봤어요 팔굽뼈 빼기? 아니요. 벤치 해봤어요? 벤치... 그냥 맛만 봤어요. 근데 진짜 못 돌겠더라고요. 오오! 아니 여성분들은 이제 또 미느님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오 20kg 오전드가 좀... 와 근데 20kg 하면 오전드 아니야? 아 20kg? 오 också 재 아 styling 아니 이런 봉뒬도 너무... 자 호흡 들어가시고 점점 뽑아드릴게요. 네 자 준비되면 제가 노을거에요. 팔 좀 파고 인장하셔서 대힘주고 자 노을게요. 어? 오오. 자 그대로 내려가실게요 가슴에 터치 그렇지 올려밀어 오오오오오오오 Ooh da of a 와우 굿보 레스 Dass 나이 굿! 벤치프레스는 자신의 체중 곱하기 1만 들어도 와 오케이! 꽤 괜찮게 하네! 아 자신의 체중 정도? 네, 자신의 체중 정도? 아 근데 이게 땅에 발이 안 닿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아 잠시만요. 이럴 경우에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발이 안 닿는데 이게 어떻게 해? 이게 원래 닿아야지 힘이 더 가야 되지 않나? 네, 네. 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발판을... 아 잠시만요. 팔 좁혀요. 팔 좁혀요. 팔 좁혀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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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몰랑 하면서 내리는 거야. 다시 할 겁니다. 아 어디 힘 준 건데? 자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놓을 건데 수야님 이때 힘을 딱 계속 주고 있어야 돼요. 자 놓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좁은 다음 밑으로. 자 다음! 어이구! 자 내려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체 괴물 하체 괴물. 개박스. 개박스요. 자 과자님이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10kg짜리 가별부터 시작합니다. 10kg! 오! 오 10kg. 모래 정도 모래. 옷들만 1대 5에요 그러면? 1대 5? 그럼 5짜리로. 진짜 맞춰봐야겠죠? 가슴에 천천히 내려주고 그대로 밀어줄 거예요. 그렇지 밀어요! 하나! 그렇지! 실패! 나이스! 골 내 골 내! 골 내! 자 세븐촌박이 내려요. 15kg. 아 15kg. 대기주고 주먹 깍치고. 내려요!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왜! 내려요! 내려요! 아! 화이트 했다! 10으로. 아니요. 15kg. 실패. 실패. 1대 10. 어휴. 25kg. 주보리의 도전? 와 근데 25kg 하면은. 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여성분은 25kg 하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저 사실 여성분들은 25kg. 아니요. 빈봉 들기도 쉽지 않아요. 와. 주구리 힘이 좋네. 오. 보리님 25kg 하다가 바로 넘쳐도 되니까 너무 부담하지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네. 살짝 아래쪽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자 내릴까요? 자 녹을게요. 네. 갑시다! 오 뭐야 저거. 오! 뭐야? 밀어! 안 올라가요. 아아아. 까비. 까비. 안 올라가. 아깝다. 주구리 25kg. 실패. 아아. 20kg. 근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2대가 몇이시죠? 두 분은? 40이요. 50이요. 아아. 40가 50. 자. 본격적으로 남성분들. 아아. 조심하십시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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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뻐킹 상호. 마치 포경 수술하러 다시 오신 것 같네요. 유상호씨. 발꿈치를 밑으로. 오. 그렇지. 그 유지하면서. 그렇지. 이 느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느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 빨라. 오. 빨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2대만 다가서 이렇게. 상호님 먼저. 양쪽 10kg씩을 뽑고. 40kg 먼저 시작. 와. 40kg. 좋아. 체스톡. 형. 가벼워? 아니. 좋아. 오. 가벼워. 그렇죠. 이래요? 오. 가벼워. 가벼워. 그렇죠. 이래요? 와. 이래요? 김민교. 근데 버닝업이 우리가 포지상을 잘 잡아요. 지금 약간 밑으로.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들 수 있는데도 더 못 들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바로. 준비됐나요 이상호? 네. 60. 네. 네. 갈게요. 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22도 빡세. 아. 노립. 노립. 상황이 근데 15kg는 될 것 같아서. 아. 50kg는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15kg씩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 바로 바로 내려갈게요. 자. 놓을게요. 네. 네. 저지 8초 펴. 저지 8초 펴. 우와. 아아. 한 번 다시 한 번씩. 어떤가요? 터치가 아니죠. 아. 노 터치 노 터치. 아. 지금 바로. 네. 타퍽요. 자 타윤이 터치. 내려갈 때 천천히 중력을 딱 받으면서 내려갈게요. 네. 두 손 일어. 터치. 우야. 와우! 헤이 요! 헤이 요! 하유! 굿 립! 굿 립! 굿 립! 굿 립! 굿 립! 밀어! 우와! 아 까비 까비! 아 될 것 같은데? 하유! 노 리프트! 아 노 리프트! 아 너무 아깝다! 하체 바닥 밀고 엉덩이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내 힘주고 가슴 더 들어! 가슴 마중 나간다! 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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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빈격! 밀어! 오! 아 50은 하네! 성공! 굿 립! 굿 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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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요! 잘했어! 65! 성공! 오! 데이 요! 데이 요! 흠! 컴온! 밀어! 오! 아니 하네! 아니 아까 60! 실패하고 나왔어? 아 60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아니 무대를 헷갈렸나? 아까 진짜 60kg 아까 실패했었죠? 맞죠 60 실패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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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änd 시작! 오...! 하하하하 오! 됐 guard어뻑.. 너무 힘드려요! 너무 힘들어.. wizard or 아니 근데 안 되나 했을 때 밀라 그래서 발을 밀었는데 거기서 됐네요. 히침이라고 사실 완전히 예외에서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사실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사실 이거는 실격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헬스장 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다. 75까지인 것 같아, 75. 퀴리즈 75키로 석영! 다행이다, 다행. 딱 몸무게 했다. 아차게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가동봄이나 좋아하는데 힘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몇 시간 있습니다. 맞죠. 아니 진짜 또 저희가 한 달 뒤에 다시 재봐갖고 저희가 이렇게 셋에다가 이렇게 고정이니까 네분이 이렇게 네명이 고정이라 선생님이 고정이라 이렇게 넷이 저희를 키워주셔야 돼서 저희가 사실 다이어트랑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 다이어트랑 맞네요. 저희는 다행이다! 그때 도망가셨잖아요. 아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와이프에 혼내 주려고요. 아 와이프에 혼내 주겠다. 혼내 혼내 주시려고요. 아니 애교용이 좀 빼라고 했나요? 저는 맨날 압박을 받습니다, 요즘 사실. 아 눈치. 가서 오늘 하루 운동하는 건데 아까 들으셨죠? 네. 가서 살 빼고 와 이러더라고요. 아 눈치.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아 물 한 잔. 아 빡 포션 한 잔 해야겠다. 물 한. 아 예. 사실 이제 금조기들이 칭찬을 계속 해줘야 사실 이제 운동을 계속 후기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계속 해주고 사실 응원해주고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규님 옆에서 바람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 저도 그럼 빡세게 공헌을. 근데 괜찮아요. 와 진짜 잘한다 상호야 해. 진짜 막 운동 탁월할 것 같다. 이런 거 진짜 칭찬. 근데 저희가 또 그런 거 차차 알아가면 되니까 고정이니까. 아 고정이에요? 예 김민규 이상호 타요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좋겠다. 네 명. 아시겠죠? 저도 빡 포션 한 잔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진짜 혜창들 안 먹어. 우리 오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끝나고 저희 프로틴 먹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상호 65kg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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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선생님. 콜라 콜라 빠른 남자. 네 안 됩니다. 아 근데 확실하네요. 맞아요. 아 일단은 터치는 안 됐었고. 만약에 올라가서 부딪친 것도 있긴 했지만. 사실 근력이 조금 모자라는. 괜찮아요. 55kg는 굉장히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상황은 55kg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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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은 좀 좋아요. 감사합니다. 만족. 55kg. 55kg. 마지막 주공안이라고 하십니다. 대드리프트. 와 대드리프트. 대드리프트로 이동하죠. 이야 3대의 꽃이죠 또. 대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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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먹 닫히고. 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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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일어나면서. 일어날래. 점프. 점프. 일어나. 아니 이게. 아니 사람이 이게 말이 되나요? 어 이게 이게. 아니 원래. 아니 근데 자기 몸무게 2.5를 들어야 좀 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20인거죠? 자기몸의 반인데. 0.5도 안되는거잖아 이게. 0.5인데 이게. 아니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옛날 영화 샬리챠플린 보면은. 네. 마아식으로. 아 일부러. 아 몸개그를.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아. 어. 역시. 사실은 100킬로부터 무리죠. 자 그러면 동경점으로 대드리프트 20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속았어 진짜로. 보여줘 보여줘.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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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d. 아 진짜 안되는 거야? 아우아. 아니 근데 이게 와. 나 처음 봤어 20킬로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보통 우주도 들겠어